cylinder 피라ick иб professor 투심 아니 약간 피싱 한거 아니야? 피싱 무거운 아 나 슬리델리니 나와 저희 연습생 때 그거 많이 봤어요 티파니 언니 거 많이 봤어요 아 아시는 분 있어 혹시 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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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혼자 종종 찍고 그래요 진아 너 심심하면 그냥 찍어볼까? 나도 나중에 집에 하나 사줄게 나올거야? 나올거지? 나올거지? 기대할게 채영아 좋아 내가 밖에 나갈게 진짜야? 나와야 돼 채영아 인생네꺼 찍으러 가자 꼭 나와야 돼?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있는 인생네꺼 기계를 언니 집에 가져가는 거 봐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? 너무 이쁘지 않아? 너무 이쁘지 않아? 너무 이쁘지 않아? 나 요즘 진짜 우리 멤버들 보면 제일 이쁘 죽겠어 너무 이쁘지 않아? 근데 진짜 시기가 뭐야? 선두부도 그러면 안 되지 선두부도 그러면 안 돼 어 렌즈 꼈지 어 렌즈 꼈지? 어? 어? 어 렌즈 꼈다 점 찍었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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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ㅎㅎ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대 복유 심리 어 에섭 에섭 애섭 내 이름은 최! 최! 리! 수! 내 이름이 뭐라고? 최! 리! 강채! 인사드립니다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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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십니까? 아이! 민족 고대! 아이! 호기 심리학과? 아니.. 호기 심리! 아이! 에서 카리스마에 맡고 있는 아이! 내 이름은? 황! 황! 개! 예! 지! 내 이름이 뭐라고? 황! 황! 최! 인사드립니다!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! 민족 고대! 아이돌 버전? 왜 이러면 어이 해줘야죠? 호기 심리! 아이! 에서 여신을 맡고 있는 나 이름은? 신. 신. 로. 신윤아! 나! 신윤아! 신윤아! 신윤아 당차게 인사드립니다! 이름은 너 퀸카야 고음 진짜 좋아 고음 진짜 좋아 고음 진짜 좋아 미안한데 이거 내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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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해리포터에서 그 장면을 좋아해요 해리가 처음 지팡이 가게에 딱 갔을 때 지팡이 하나씩 이렇게 잡아보면서 왕! 다리 내 입만 먹었어 왕! 아 내 입만 먹었어 맞아 다리 내 입만 먹었어 그때 이렇게 자리에서 하는 헤이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 맞아 여기 셔틀런 셔틀런! 셔틀런! 셔틀런이 있었고 진짜요? 아 진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봐주러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식사했나?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면 B 선배님의 뭐야? 안녕이란 말 대신 안녕이란 말 대신 아이두아이두 아이두아이두 이쁜 인정하죠? 너무 귀여워 어머나 선물은 나야 선물은 나야 어? 예지다 캐롤 근데 이거 나 보자마자 이거 약간 캐롤로 닮지 않았어? 어? 어? 너 오빠가 진짜 캐롤로 닮았는데? 그러게? 나 왜 스피드 하나임? 파워는 왜 또 두 개고? 뭐야 스피드는 파워가 네 갠데? 나 왜 파워 두 개야? 난 파워 네 개 체력 네 개 두뇌 다섯 개 스피드 너무너무 친한 거 아니야? 너무너무 친한 거 아니야? 너무너무 친한 거 아니야? 신유진이 우리 능력을 다 가져갔어 이게 뭐야 파워, 체력, 이거 이거 이거지 잠깐만 언니 몇 개야? 아주 객관적이야 나 왜 파워 두 개야? 류진 언니는 진짜 빨라요 류진 언니는 언제 저기가 있지? 언제 화장을 다 지웠지? 언제 피팅을 다 끝냈지? 언제 티까스 다 했지? 언제 다 소착을 다 입어봤지? 오늘은 제가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너? 선물은 나야? 선물은 바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최대 반응이야 착하다 있지 근데 참아 반응 못하는 밑줄에 내가 눈을 맞췄어 괜찮을 듯 마음 이해해 어딨어? 선물 배송방 이스트에서 왔어 딩동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나 쳐다보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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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